각 지자체마다 시장에게 바란다 등 민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민신문고로 대체해서 운영 중인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흥시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수개월 동안 접수된 민원이 공개되지 않고 있었는데 시는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온라인 민원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시흥시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 시흥시의 바란다입니다. 올 초부터 지난 5월까지 419개의 민원이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부터는 공개하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시흥시의 사정을 묻자 담당자는 그제야 사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시흥시는 뒤늦게 국민신문고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다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민원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민원 창구는 지난 4월 말 이후로 공개하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담당 공무원 또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취재가 진행되자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럼 신문고 측에서 오류가 있었고 안산시회가 확인을 이번에 해서 정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예예예예예. 그럼 앞으로는 올라오겠네요 민원이? 예예예. 지금 좀 제가 한 며칠 모니터링 해보면서 또 안 올라온다 싶으면 바로 말씀드려볼게요. 많은 지자체가 자체 민원 게시판 대신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받고 있는데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반면에 광명시는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시장 직속 온라인 게시판을 만들어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1년여 동안 1,500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해결된 가운데 중복되는 민원도 크게 줄었습니다. 시장이 바란다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 광명 시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도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온라인과 모바일이 일상화된 지금 시대와 맞는 양방향 소통 채널에 다변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